1. 신념의 믿음 이 신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비리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념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만작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나 또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신념입니다. 이 신념의 믿음이 아무리 확고해도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이루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신념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념의 믿음은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신념의 믿음입니다. 내 몸은 솜털처럼 가볍다. 가볍다. 이렇게 믿고 옥상에서 뛰어내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나는 분명히 가볍다라고 믿었는데 경영을 아주 잘하는 험호씨가 있습니다. 자신은 공중부양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봤더니 1초 공중부양하더라고요. 1초.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신앙의 믿음은요. 신념과 다르게 신앙의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바로 신앙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말은 계속 수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람의 말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다 같이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가 다 변하고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33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야 너의 죽은 나사로가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당장 일어날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봉원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믿으면 지금 믿으면 당장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부활의 때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 내가 믿습니다.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그들로 알고 믿게 하시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로 믿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요한 51장 41절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도를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르르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지르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알고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로 알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기도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기도예요?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방금 읽었어도 몰라요? 여러분 들으라고 믿지 않는 저들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나를 믿지 않으니 저들로 알고 믿게 하려고 들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요.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식영재가 하면서 들으라고 노골적으로 올해는 달라지게 하시고 뭉게뭉게 피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지 않으시며 하면서 확 들으라고 여러분들이 아멘해 주시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문식영재만 아멘을 안 해요. 문식영재는 아멘? 왜 안 하죠? 아멘을 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문식영재는 눈물을 위해 회개하고 있어요. 아멘?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왜 너한테 재밌어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민결이가 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박수까지 받네. 네가 믿음에 영광을 벌이라. 믿음에 영광을 벌이라. 온 세계로 지금 이게 공중파 방송 나갔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게 믿음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야. 믿음을 주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에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꼭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신학자나 훌륭한 목회자나 유명한 사람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말하기를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했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또 혐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10편, 73편, 28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의 믿음은 언제든지 환경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에 약속한 이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로 뛰어내렸을 때는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합니까? 출렁이는 파도를 봅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로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게 무엇입니까? 어? 출렁거리는 파도가 있네? 그걸 보자마자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신경으로 바뀐 거예요. 현실로 바뀐 거예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이성이 결국은 그로하여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물로 빠져들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념의 믿음이 강하십니까? 신앙의 믿음이 강하십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하면서도 살아가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신념이 강할수록 이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왜? 신념이 강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초월 때는 아! 했다가 뭐 하면 금방 낚시 마시고 쓰러져버립니다. 왜? 신념이 강하니까 그래요. 이 신념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교회에서 떠나고요.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신념의 믿음으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워집니다. 그런 시련들이 찾아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냥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굳게. 여러분 오늘 이 본모 말씀은요. 신념의 믿음이 강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올리브산로 올라가십니다. 나도야 괜찮아. 여기에서 말씀 줄 곳에도 아멘 하고 있잖아. 문식영재 대신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산이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 2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언된 스가리아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스가리아 13장은요. 그날이 오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회복의 날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영생의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통일하게 그날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는 상관이며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 자 스가리아 13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에 주가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다는 것이죠? 양떼가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날이 오면 예수님이 죽는 날이 오면 양떼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 스가리아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3분의 2를 죽이시겠대요.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은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고 있어요. 때를 알아야 된다. 지난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어느 때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스가리아의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아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아멘. 3분의 1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누구를요? 오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의를 갈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에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빈 껍데기에다가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쭉정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창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알곡같은 신앙이 되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내 자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찾아오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예배생활을 하지 못해요. 기도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시험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평소 세상의 것들을 찾고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돈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형제를 의지합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 뭘 내가 찾느냐. 평상시에 내가 뭘 부르고 있느냐고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이는 현상만을 따랐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많이 함께 신앙사를 했던 사람들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사를 함께 하지만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왜?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념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기를 예수님 가버나무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갈릴리에서 올라오셨거든요. 이 사람의 신분은 왕의 신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자예요. 왕의 신하인데 왕의 수행원인데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요 그 큰 권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할지라도 그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좋다라는 의원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약도 먹였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죠. 그런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다 해봤지만 그래서 그의 유일한 희망이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누가 왕의 신하가 자신의 권력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한복음 4장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귀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갈리들 가버나무 내려가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오늘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비한 표징을 구한다는 것이죠. 신비한 기적들 신비한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뭐합니까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유스비전 캠프 참석하고 한동안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표징이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기 눈앞에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요 뭐합니까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새로운 현상들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거 좀 더 새로운 거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화요 모임이다 목욕 모임이다 토요 모임이다 이런 모임들을 아주 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누가 또 어느 찬양팀이 또 뜬데 어디가 좋대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서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상 현상 기이한 현상들 그런 표징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구나 촘처럼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수 1장 22절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를 전합니다. 그리스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은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밖에 없어요. 제가 전할 것은 오직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저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맨날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이야기 말고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저게는 뭐 새로운 걸 하시던데 우리도 좀 새로운 거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맨날 예수님 십자가 부활만 얘기합니까? 십자가 아유 이제는 그만 좀 얘기하시고 좀 이제는 뭔가 신선한 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모 학교 할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해주시고 좀 치유 학교도 해주시고 뭐 좀 해주시죠. 맨날 목사님 성경님만 얘기합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어리석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 목사님 설교 52주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지금 20년째 울고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또 달라지지 않을 거 저는 계속 이 얘기할 거예요. 문식영계님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계속 이 얘기 또 들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20년째 나도 못 들고 또 얘기하겠네. 아니에요. 오늘 달라질 거예요.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저의 설교를 어떤 사람들은요. 아 목사님 설교는 뻔한 설교 뻔한 설교 어리석게 들리는 것이죠. 아 요즘 세상에 꼭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면서 또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 나는 언제 세상을 즐기며 삽니까? 나는 언제 돈 벌고 나는 언제 놀아봐요? 나는 언제 결혼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여러분이 못 만나서 결혼 못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했습니까? 물론 30세 이제는 연애도 하지 말라 그러기도 했었죠. 연애하지 말라고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했다고 내가 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해야지 이제 30 넘었으니까 결혼해야지 그래서 드디어 결혼합니다 우리 진호 형제가 2주 후에 축하해요 미래 축하해요 미래 축하해 쓸쓸한 뒷모습을 찍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 즐겨봅니까? 막 그러고 있어 그렇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대신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대신 책임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 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성적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의 칠리만을 선포할 뿐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왕의 신화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보나움에 내려가셔서 아들을 살려주시길 또다시 간증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또다시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보나움으로 그래야 내가 내려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직접 그래 내가 너의 간절함을 보고 내가 가보나움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갈릴리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보나움까지 다시 가기는 너무 멀고 힘들어요 그 거리가 34.6km거든요 34.6km 안 쉬고 걸어가면 7시간입니다 갈릴리의 해수면은요 마이너스 205m입니다 그리고 가나는요 해발 331m예요 약 500m 이 거친 산지에서 산길을 타고 또 내려갈 일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하죠 여러분 같으면 내려가야겠어요? 방금 거기서 올라왔는데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안 내려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힘드니까 그럴 듯 하긴 한데 그럴 듯 하긴 한데 예수님은요 왕의 신하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꼭 가서 고쳐줘야 돼? 아니면 내 말을 믿을래?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을래? 아니면 목사님 오셔서 직접 기도해 주세요 축복 빌어 주세요 너는 뭘 믿을래?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본함으로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어요 가본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본함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가본함에서 올라오던 이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희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언제 그랬는데 그 살아난 시간을 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믿고 가본함으로 내려가던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그 죽어가던 아들을 살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아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요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있는 그 현대아파트가 여러분 공사 중에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는 간단해요 기본을 무시한 거예요 철저히 지켜야 될 그 기본 설계도를 무시한 거예요 부실공사한 것입니다 기본은요 설계도예요 설계도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설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그냥 순족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을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와 일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요 졸지 말고 얼마나 밤새 피곤했으면 막 꾸벅꾸벅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지 뭐가 그래 뭐가 그래 졸면서 졸더라지만 겸손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조세요 그런가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모든 명령을 주의깊게 지키면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데 야 저 사람은 복이 따라붙었어 복이 따라붙었어 복이 는 사람이야 뭐 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깊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거라는 이 스가라의 예언제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보다도 내가 먼저 갈리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언적인 말씀하시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날 거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몇 번을 말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고난 당하기 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내려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께 큰 소리칩니다 자 29절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크게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문식영재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다 같이 문식영재만 시작 모두가 거기 성경도 안 읽어요? 여러분이 다 걸려 넘어져도 본인 안 넘어진대요 본인 안 넘어진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문식영재가 주인공이니까 다시 한번 문식영재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다른 교인들은 신인은 100% 넘어져 쟤는 쟤는 말만 맞지 뜨들떨들떨들떨 100% 넘어져 내 자식 나도 못 믿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겁니다 라고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 우리 문식두로 문식두로 큰소리 치죠 예수는요 이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이고 역시 나의 수제자국 나라고 칭찬하는 시기는 커녕 아주 쇠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문식아 문식아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닭이 두 번 우는 시간은요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새벽까지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세 번씩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한다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문식 형제님 힘줘서 한 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힘줘서 하라 했더니 힘 빠져있어 지금 힘줘서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선생님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했더니 나머지도 다 뭐 했다고요 모두도 모두도 그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여러분도 우리도 절대 죽지 않을 우리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수가리아 선지자가 예언했으니까 뭐 예언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 신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저 이 신념의 믿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신념의 믿음 이 신념의 믿음으로 확신을 받지 아 목사님 나는 절대 떠나지 목사님 절대 저는 교회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념이에요 신념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네 삶은 여전히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는 3주간 더 연장되었어요 설날까지 3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여러분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념의 확신이 아니에요 신념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나는 부자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으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말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자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거예요 이런 말씀이 신앙이 될 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10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비틀거릴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모두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들 비바람 폭풍 흔들거린다니까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는 호랑나비처럼 아싸 호랑나비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2022년 겨울 유수비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뭐 상황 나아진 거 없어요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더 나쁩니다 그래도 제가 유수비전 캠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만이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살아가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 잘 되네 오 잘 되네 그러나 여러분 이 신념의 믿음에 결국에는요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가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자로서 그날의 주님 올 때 잘했노라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보았 기도한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 전 식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세상 바라보며 시험드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다지않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 이 triste cose Chee ton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 그리스도리도 라지рем 이것은 이런 기회 들의 못 Anders 이것은 미주의 히스 평 Strategic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 교회들이 캠프에 현장에 참여하겠다고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현장 50명 오늘 제안하고 현장에서 집회할 겁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넓은 공간을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집회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겠다라는 교회들에게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은혜받고 함께 다시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리 바쁘시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도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합니다.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토요일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일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받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가 정말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살아계신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젊은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되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장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아시길 바라요.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맨날 이 얘기만 들으면 뭐합니까.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했어도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잊어버리는데.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